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이부 타야 돼! 고! 왜? 야 귀신이 질 때 간대 그럼 좀 안 갈려고 안 갈래 여러분 지금 이곳은 푸지큐 하일랜드 푸지큐 하일랜드 가는 놀이동산 주의가 맞고요 여기가 그렇게 스릴이 넘친다는 그 놀이공원 맞습니다 여기가 그 기네스북에도 등재도 많이 되고 뭔가 이제 그 스릴 있는 놀이기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인싸들만 오는 그런 아 그런데요? 그런 곳이 너 지금 이런 거 다 만들고 있지 아니 난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난 알고 공부하고 왔고 아 도끼 도끼 빈조 댄스 빈조 댄스 빈조 댄스 빈조 댄스 이즈 이따 마시아 거행이 적개 9명도 오오오오오오오오 평범 피니아 잘한다 그가 다행이다 초등학교 이거는 별로 안 무섭다고 들었어요. 기타 형 무섭다고 보지, 코아이. 아, 코아이, 코아이 그날. 코아이 그날 맞나? 코아이잖아? 코아 그날. 정말로 빡치지? 아니, 내가 더 무섭게 할 수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다 썼는데. 조크ですか? 매드마우스. 괜찮겠어? 이거 보고 오늘의 하루가 결정될 것 같아. 이게 무서우면 오늘 지적하려고. 저 정말 아이들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였습니다. 안 지렸어? 지렸어. 지렸어? 어. 난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 나도.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 나도. 나도. 또 인생을 배운 거지. 인생은 그럼 뭐야? 타이밍이야. 할 때 해야 돼. 할 때 해야 돼. 맞아. 기다리면 안 돼. 멈춰서는 안 돼. 어,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돼. 맞아, 맞아. 진짜? 어. 바로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저기 크레페를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면 괜찮은 거야. 아니, 저기 너무 많잖아. 저기 꼭 가보라고 하는데, 야. 가자, 가자. 어딜 가? 아, 누가? 나는 그거 먹고 싶어. 버블티. 내가 봤을 때 여기 다음 장소가 아니라. 버블티? 버블티 좋아. 버블티 옆에 있어. 그러면 버블티 좋아. 크레페 먹고 버블티 가면 되잖아. 그래. 버블티 가자 그냥. 난 지금 마실 때 크레페 먹어봐. 나 크레페 별로 안 좋아해. 나 그것보다는 배가 안 좋아. 오오오. 퓨크 아이스댄스. 파파야 방법이. 형! 뭐 마실래? 거기 있어? 봐봐, 여기. 나 너랑 똑같은 거. 크레페 먹고 싶어. 아, 너네. 아이스, 아이스. 그러면 나는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잘 맞다. 구리가 이거야. 구리가 이거야. 구리가 이거야. 아, 맛있는데? 아, 맛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그 버블티가 커트에 있어. 나 요즘 올라오고 있어. 진짜 올라오고 있어. 요즘 한국도 버블티 인기 많아. 마크! 마크! 마크, 마크! 손, 솔직히 롤러코스토스를 조금 dead. 좀 쉬는 것 같아요. 아 예, 아. 아, 네. 아, 슬퍼요. 아, 슬퍼요. 먹지 싶어요? ning. 롤러코스토스 둥싼. 슬퍼요. 다크가 땅. 쿠지야마. 쿠지야마가. 어, 우린 롤러코스토이라서. 아이제에. 오늘의 대망의 이 놀이공원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야바나의 놀이공원의 꽃이죠.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린다. 다이스키벗킨초. 다이스키벗킨초. 아, 내가 솔직히 롤러코스터를 너무 무서워. 자, 시작합니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대박. 도우소. Let's get it. 누가 메다 메다 하자. Let's go. 마크 형! 여기 타!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진짜 무서워. 와, 갑자기 진짜 무서워. 근데 개형이 형 옆에 있어서 너무 무서워. 제가 혼자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이쪼브 데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너무 재미있다. 아, 너무 재미있다. 아, 스거이네. 뱃발을 막히는 것 같다 와 나 진짜 약간 깼으면 죽였어 내 포즈! 항상! 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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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태영이 좀 힘들어 알았어 아니 내가 별의별 생각 다 했어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 그리고 손 들다가 위에 또 바꾼 꽃들이 무서웠어 한 명 못 할 사람인 것 같아 한 명? 한 명 빠져야 돼 내가 빠질게 어쩔 수 없다 미안해 같이 가고 싶은데 왜! 아 어쩔 수 없어요 나 아 너무 무서워 바로 소리가 아니 바로 소리 질렀다고 가자! 오케이 렛츠고 무대가 땅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대단하다 이거 너무 유 спорт 와 가로움 와 리뷰트 적었다 아, 아다! 오, 수고이네. 아, 수고이네. 눈물. 助けてください. A-stitizen, A-stitizen, 여러분,助けてください. Could I share my plan? Sylvia or 1-g Rei, 2-g Rei, 2-g Rei, 3-g Meteor-y-dits. I know, you can't find it on the same way. It's your turn, cause I'm said, have a challenge. Slur Miāoma Tomilā Gulaj consegue. It's amazing and scary. 무지야마? 탁하미샤? 바케야시키? 전혀 깜짝이야 저 좋아해요 아마 정우가 보스타우스 부서에서 기절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크다 전율 미군 여기가 전율 미군 20분 코스 20분 코스 믿는다 진짜 탑토리 병원 살려면 아 이거네 이거 해서 H분의 A 이게 S 근데 또 이거 하면 몇이야 형? 어? 이거 하면 이거 되는거지 이게 되는거지 장애를 빼가지고 여기서 딱딱딱 해가지고 마지막은 이거 이게 다 기생충이야 기생충의 몸에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줘 이렇게 되면은 정답은 이거 스파이더맨 그러면 나올 때 공식 정답은 형이 솔직히 하이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 아 우리 지금 왔어 아 지금 우리 공장 지금 공장 지금 공장 지금 기신을 잘 보러 왔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거 생방으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기신 당연하시면 될 거 남겨주세요 너무 많이 본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얼른 안정하게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팔로미 조금만 두고 가는 곳이잖아 하하하하 다섯 명이 들어가면 여섯 명이 나온대 하하하하 뭐야 16명? 어 6명이 나온대 귀신하고 같이 나온대 아우 진짜 너무 귀신하고 같이 나온다고 어 냄새가? 어 냄새 나는 거야? 어 이거 알잖아 귀신하고 같이 나온다고 귀신하고 dokument 유타사은 한 번 잡아봐 다시 여기서 reviews 유타사은 유타사은 어디 있나? 슈 Ware 유타 laps 형 아 아 유타 으하 나 진짜 눈 감고 갈 거니까 알아듣게 안 돼. 그만 가면 진짜 귀신이 부릅니다. 잠깐만 형, 나 이것만 약속해. 맨 앞이랑 말해줘. 원래는 영화 봐봐. 맨 앞뒤에 한 명씩 이겨준 가운데 껴달라고 생각해. 제일 안 닿잖아. 아니야. 맨 뒤에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맨 아냐. 맨 뒤에는 사라졌다가 다시 났잖아. 그리고 너는 약간 잔인은 나왔어. 애들이 다 죽은 거라. 아니 너는 여기 나와있어. 그게 더 잔인한데. 그리고 내가 나와가지고 전 살려주세요 하고 알고 보니까 내가 귀신. 알고 보니까 다들 스토리. 마크는 같이 가요? 마크는 같이 가요? 안녕히 가. 여기야 여기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나와. 맞아, 이거 너무 어디서. 그럼 하나만 나와. 진짜 여기가 만살줄까 봐. 나 미션 같아 재밌어. 그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과외. 왜? 진짜 과외. 근데 만약에 막 따라오고 난 어떡해. 근데 따라오고 난 어떡해. 그냥 따라오고 난 죽혀졌어. 스파이야. 다 알려줘야겠어. 빨리 가봐. 지금 수술하고 있어. 수술. 어디? 뭐지? 아 죽는 거구나. 아 죽는 거구나. 어. 네. 시각시대. 죽는 거 좋아. 일단 해주실까요? 네.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때문에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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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손님, 손님. 아 진짜. 저기 차는 차지. 내 닦아. 어 뭐야. 거의 이불 20분 동안. 지정우야. 내가 봤을 때 나랑 미안하다고 나랑 라식해가지고 야맥증이 살짝 있어서. 아 팬은 못 갈 거 같은데. 아. 쟈니 형님 빨리 가. 잠시만! 어 저 태훈이가 없어졌어. 야 여기 있어. 아 아니야? 이렇게 미쳤다. 못 감했어, 여기. 아 형 같이 가자. 미친두. 어 야야야야야. 야 위에 봐봐. 형 보고 있어. 아 옆에 그리고 너무 기분도 아파. 뭐야? 내가 지금 움직이는데? 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야 빨리 저 초 초 초 초 초. 아 죽어도 된 거 같은데. 오 OK. 바람 바람. 터치 다리랬어. 형이 형이 태어났어. 고안 타러 왔어. 아 근데 여기 어 뭐야 뭐야 아 이쪽 빨리 가라고 내가 그 놀이의 사람 따라했어 지금 다 나오면 이제 다른 거 아니야? 오 여기 가죽 사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 야 김정은 두고 도망가자 아 하지마 나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드랩칠 여유가 있는데? 네 이러다 한 명씩 사라지는 거 아 아 좋은 스피끄러워? 일하시 할마세 이 분은 라멘데스 가 야 아 제발 왜 이렇게 온도가 들어오네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 방이 옛날에 사람들 오 일어났다 오 일어났다 지신가 지신이 와 했을 때 같이 와 하면은 기신이 깜짝 놀라지 않나? 지신가 아리마스 가다 가다 진짜 이건 놀래야 돼 놀래주자 우와 진짜 놀랍다 연습하자 연습하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그거 리얼하다 아 깜짝이야 나 이렇게 놀아 아 깜짝이야 다리 포인트 형 어떻게 놀아 형 이렇게 놀아 오케이 자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에이 여기 여기 에이 에이 뭐 뭐 진짜 약한 냄새나 가자 아니 잠깐만 빨리 아 후 마사님 후 와 나 약간 무서워 훨씬 무서워 무서웠어 어? 어떻게 가야 돼? 우와 우와 깜짝 우와 오 씨 우와 라이스 없어서 그래 우와 우와 정답 우와 이냥 좀 놀랄까 와 2대 3? 아 진짜 놀랍다 아니 사실 진짜 무섭다고 생각한 거 난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오오오 잠깐만 아니 진짜 너무 오오오 잠깐만 가야지 쉽지 아 깜짝 놀랐어 medicine 머리카락 깜짝 놀랐어 아 엉 피치하지마 피치하지마 이 소품을 보면서 나야만 얘기해. 맞아 맞아. 좀 보면서 갑시다. 여기 지나갑시다. 내가 봤을 때 진짜 여기 마지막이 있네. 손 막 입고 막. 아 시체보관소다 여기잖아. 자기 입고 막. 냄새도 약간 진짜. 신혼내식도 고박했거든. 추천들 이런 데인데. 안 온다 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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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이런 데서 온다 진짜 마지막에. 어서 온다. 발목 잡는다 이제. 야, 야, 야. 진짜로. 무서운 최대치만 하는 거야. 야 우리 진짜 무서워 해볼까? 아니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지금 싸워! 뭐야? 장님? 아 음식맞는데네. 너 뒷사람이 있어. 내가 한 번 넣어놓을게. 으음. 아기야. 아, 깜짝이야. 아, 러기다. 아, 깜짝이야. 우워! 우워. 아, 밀렸어. 아, 밀렸어. 전자리에 가라 전자리에 가라 애들이 다 알지 아 뭐야 아 그러고 아 아 아 그러고 나 뒤를 쓰고 싶다 내가 봐 와 진짜 이거 10도야 10도 진짜 사람이 아니겠지? 아니겠지 진짜 으아아아 진짜 진짜 괜찮지 않아 아 기다리기게 정말 잘했다 잘했다 네 진짜 다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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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입니다 게임 멤버들 여의 차이가 여의 차이 끝이야 오늘 예 대기 싫으셨어 감사합니다 고스트하우스 고스트하우스 솔직히 뭐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희망 예 최선의 친구들 어밝 아 근데 어밝이 아니 좀비 와 와 진짜 좋은 생각이었다 아 진짜 재현상 재현상 그 인터뷰 어땠는지 해달래요 내가 오늘 이거 후지큐 어땠어요? 진짜 경험해본 놀이기구 중에 탑2를 탄거 같아요 오늘 탑2가 여기서 나온거에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기념 밀 오늘은 기념 밀입니다 우주 브라운드 우주 브라운드 오케이 오케이 소름아 소름아 이따기 마스 이따기 마스 이따기 마스 브라운드 아 나 안하면 좋은데 파이징 될까? 응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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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륙 수고하 수고하 동산에 와가지고 너무 더웠어요 다시 애가 된 기분이에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이야 이태라기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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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태라기무수 와우 계란빵 와사비 여기있다 와사비와 제브리에 맞습니다 이럴수 이럴수 이태라기무수 오케이 으아 음 역기네물에 맞사를 아깝게 아멘